헬로기 길 하나 길 하나가 하간문만 깨끗하면 대박입니다 서핑하기는 좋아요 이렇게 길 하나 차이로 호텔들이 있고요 리조트나 여기다 이렇게 비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 베트남 사람들이 전에 탕이고 다닌 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비치 앞에 레스토랑도 있고요 작은 군것질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늘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간단하게 몸도 풀 수 있죠 파도가 좋습니다 서핑 타기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사람들 수영도 많이 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여기 단항 물은 맑지 않거든요 그래도 베트남에서 그나마 미세먼지 좀 덜한 곳이 이곳입니다 비치와 알리워드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디자인 고기와 함께 다닌 배가ines 바스러고 에어리워드 그낭후러 pedag 아 재밌게 잘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